다음 이야기로 순간이 넉! 절대 초등학교 지하에 이런 곳이! 팝킹은 3겹의 별개 안에 숨어 있어요. 에이 엄청 많잖아! 주문을 얼른 완성해야 해! 그렇지 않으면! 팝킹을 물리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! 돕고 싶어! 난 너희들은 테마사 LG니까! 신비앤버스 고스트볼 더블엑스 수상한 팝킹 마지막 이야기! 별빛 초등학교의 비밀! 팝킹의 구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